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마무리하면서 2025 교제를 마무리하면서 수능시험지를 저녁에 받아봤더니 문제를 풀면서 아 이거 틀리겠는데? 자연적 인격? 낚이겠는데? 시민불복종 이거 시민불복종은 법의 충실성의 한계 그렇지만 법의 경계선 밖에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위법행위 아 그리고 싱어 도덕적 행위자 모럴 에이전트 도덕적 행위 주체 자연과 윤리는 선지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종자료들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쌍윤 만점이에요라는 수강위기가 쭉쭉쭉 올라오고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마음 아픈 집에서 지금 혼자 이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이렇게 클릭하다가 수능 끝났는데 이 해설강의 들어왔다는 자체가 최고예요 보통 이거는 수능 끝난 사람이 듣는 게 아니고 수능 준비한 사람 다음 수능을 준비한 사람들이 이 해설강의를 보면서 어? 작년 수능이 이랬구나 이렇게 보고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저를 생각하면서 풀커리를 타왔고 마지막 우리 선생님이 해설강의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라고 들어오신 너 정말 대단하고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등급컷이 50474236 그래서 제가 마지막 파체포 찍을 때에도 문제가 막 쑥쑥 풀리면 너만 잘 풀리는 게 아니고 다 잘하고 있는 거다 문제가 쉬운 거다 만점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잘 생각하면서 2분이 넘어가면 고난도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2분 이상 넘어가는 문항들이 없더라 라고 할 때는 검토를 잘 해야 되죠 제가 봤던 후기에서 4번에 배아 문제 틀린 사람 이거 그림 문제 나오면 그냥 그림 보지 말고 위에 내용이 결론이라 했잖아요 오늘 해설 때도 해드리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잘 건너던 사람들이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가면서 만점 받았을 텐데 와 또 시불이 고난도 1등이야 시민 블록 중 틀리고 나오면 시불이 시불한다 했잖아요 자연관리에서 아까 도덕적 행위자 그 다음에 해외 원조 파트 그 해외 원조 파트 싱어가 어떻게 정언 명령입니까 예외도 있고 조건부에 다 조건 따지잖아요 그거 계속 2024 기출 문제로 나왔던 거고 분배 정의 파트에서는 우리 열심히 연습했잖아요 롤스하고 노직 그 다음 사회계약설 흡수 인조인간이라 했잖아요 인조인간 계약 당사자 아니고 계약 당사자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처벌도 할 수 없고 비난받을 수도 없고 계약을 파괴할 수도 없고 일단 고생은 진짜 많이 하셨고 한 문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총평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수능 끝나자마자 어제 뭐 인스타에 사진 하나 하나는 아니죠 여러 개 올렸죠 어제 잠깐 하루 쉼을 가지면서 성훈이 형하고 기상형 만나가지고 맥주 한 잔 먹고 정말 백만 년 만에 당구를 한번 쳐본 것 같습니다 성훈이 형이 당구를 좋아하더라고요 당구장을 가자고 당구를 쳤는데 어쩜 이렇게 안 나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이제 강의 준비하고 오전부터 이제 대치해서 입시 설명에 여러분 엄마 아빠 만났죠 2022 수능을 준비하신 분들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종자로 이야기 해드리고 깐종이 덮종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생윤이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학습법 이렇게 알려 드렸죠 지금까지 자녀들이 국어 문제집 10권도 안 푸른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네 얘기잖아 엄마 아빠 입이 막 딱 그리고 오전에 그거 하고 집에 와서 잠깐 먹을 거 먹고 오후엔 다시 또 강남 러셀 가가지고 또 입시 설명에 하면서 엄마 아빠들한테 또 본인의 자녀가 국어 문제 10권도 안 풀었다 1년 더 데뷔하셔야 된다 나를 막 째려보면서 네가 강제 뭐 엔수 시키냐 근데 이게 사실이잖아요 팩트고 팩트 그래서 2025를 준비하신 분들한테 제가 그 팩트를 많이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2024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이야기 되지만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생윤은 제가 오늘부터 개념 강의 또 시작하겠지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암기 2에다가 2에 8인데 그 이해를 잘 못하면 선지에서 낚인단 말이에요 5047-4236-1234 컷에서 50으로 가셨어야 되는데 손오공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1번 보시면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 가 1번 문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윤리학은 도덕적 행위를 정답하는 규범적 근거를 탐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의 객관적인 도덕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력하네 도덕원리를 제시하는데 주력하는 거 그 도덕원리로서의 동기가 중요해 칸트 의무론 결과가 중요하지 라고 얘기했던 밴담 이론 규범 윤리학이잖아요 윤리학은 규범적 속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인식론적 존재론적 도덕적 용어의 의미 분석 앞에서 뒤에까지 끌고 가는 추론의 규칙 그래서 명제로부터 명제가 연역이 잘 됐는지 그래서 앞에 명제로부터 뒤에 명제를 끌고 가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도출됐는지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전제를 가져다가 탐구하는 거 메탈리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탈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도출됐는지 메탈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루이스 포이만에 있었던 윤리학의 내용 개념 때 우리 배웠던, 첫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메탈리학 메탈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메탈리학은 규범 윤리학의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그 규범 윤리학 안에 이론 규범 윤리학이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했던 어프라이식, 실천 윤리학 실천 윤리학이라는 아예 책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피터 싱어이기 때문에 수능 끝났잖아요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 책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중에 이야기했던 더 나은 세상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라고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작고 우리 미니 개념목 같은 책 왜 비건인가 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 책 읽어보면 이렇게 쑥쑥쑥 읽어보면서 싱어가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수능도 끝났고 지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발 싱어의 인스타 가서 수능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말고 피터 싱어 교수님 인스타에 가가지고 내 이야기 그만하라고 나랑 무슨 뭐고를 협업한다는 이상한 이야기 그만하고 지식인답게 피터 싱어의 인스타 들어가서 피터 싱어가 이제 불교와 관련된 책도 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갖고 지식인의 삶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가 수능을 못 봤다고 막 낙담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지 그러고 있지 말고 강의 때 항상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길을 가 가란 말이에요 가서 거기에 가서 다시 노력을 하면 돼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할 때 뭐 가수이자 이제 지금은 대표가 된 분이 수능 끝난 수험생들한테 써준 이야기가 몇 년 전 글이 있는데 회자가 되던데 그거 딱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는 이야기예요 수능은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성공 누군가는 실패 두 갈림께서 딱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수능 시험이 대학을 여러분들을 진출을 시켜가지고 삶에 있어서의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줄 순 있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20대에는 그럼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까 30대에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다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근데 수능은 그럼 쉽습니까 부모님들이 수능을 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말 잘 보면 좋겠죠 그렇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끈기 인생에 있어서의 무언가 시험 이 통과 의뢰 같은 하나의 과업을 잘 견딜 수 있는지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아니 쉬운 예로 초등학교 자녀들이 진단평가를 받다 학업성취평가를 받다 이거를 잘 보고 못 보고 물론 중요하지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 끈기를 갖지 못하면 수능이라는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면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중간시험 봤을 때 취업시험 봤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냐 이거죠 수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수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내가 하나 길렀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꿋꿋하게 자 그럼 1번 도덕적 삶의 지침이 되는 보편적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보편적 원리 이론 제시하는 거 정답 1번이잖아요 2번 도덕현상 간의 인과관계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능이라는 시험과 유사한 시험이 있었냐 과거부터 과거 시험이 있었잖아요 경쟁하게 되는 거 필기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필기시험 강조하는 건 이쪽 동양 중국 문화권에서 고대부터 있었던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유교문화권에서 인과관계를 역사적 인류학적 문화적으로 따져서 사실의 집합을 기술하는 게 기술윤리학이죠 학제적 연구 방법으로 실생활의 도덕문제 해결하는 걸 실천윤리학에 하고 학제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건 기술윤리학도 두드러진다고요 다양한 사회적인 현상을 기술해야 되니까 심리학적인 사실 경제학적인 사실 이런 것들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사회의 불평등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학교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혹시 교육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학교의 재발견이라는 책 그 안에서 학교를 바라보려면 학교가 이렇다라는 사회학적인 책이거든요 기술을 하려면 학교가 어떻게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적으로 왔는지 역사학적인 지식 학교의 재발견을 봤더니 인종 간에는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인류학적인 사실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어떤 심리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심리학적인 사실 학제적 성격이 있잖아요 기술 윤리학 실천 윤리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각사의 다양한 도덕적 관습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도 기술 윤리학이고 도덕 언어의 의미와 도덕 추론 앞으로부터 뒤로 이끌고 가는 추론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 명제로부터 명제를 도출시키는 것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연역됐는지 사실 명제로부터 인간은 쾌락을 추구한다 라는 사실으로부터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라는 명제를 도출시키는 것이 맞는지 그런 거 연구하는 거 메탈 이야기 하는 거죠 정답 1번이 됩니다